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어 마지막으로 김밥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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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네. 맛있어? 오오오오오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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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. 맛있어. 맛있어. 잠깐만 기다려줘. 이게 지금 손을 더 미세요. 그냥 더 미세요. 더 미시면 올라옵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리고 손을 띄우면 됩니다. 깜짝이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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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증까짓 회장님 여기로 오려고 한 번 찍으세요 안녕 너도 안 가해 잘가 루키 아직 나랑 친하지 안 친한 거 안 가는데? 누는데? 아니야 친해 봐봐 어찌 어? 루키 다 친한 거 아니야? 어? 아 다 친하네 다 친하잖아 자기 샀어 참고로 이거 다 유튜브 나올 겁니다 아 괜찮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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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리 안 바라봐 네 착해 응 응 응 유튜브 채널이 뭐예요? 비둘기 사촌입니다 응 응 응 응 응 여기서 분홍 네 바로 확인 받기 저는 확인 끝이 네 응 응 응 안 컷이고요 트위칼인데 화이트도 굉장히 좋고 흔히 말하시는 커버리지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음 와 이쁘다 저희 지금 데리고 나온 개체 중에서 제일 비싼 친구예요 음 음 이 개체의 경우에는 아마 다른 뭐 구매 퀄리티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개체들보다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개체를 좀 분양을 하게 드려서 그냥 취미로 키우시다가도 그러면 이렇게 브리딩이라는 번식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도 퀄리티 있는 개체들을 분양을 하고 있어서 JUMP 나는 예쁘다 얼굴이 그러니까 독슬 같아요 와 멋있다 우와 말도 따라해요? 아 말은 안해요 발톱 안 아파요? 아 안 아파요 패밀레온보다 안 아파요 여러분 봐 아 여기서 키우고 싶다 키우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니까요 저도 한번 올려가지고 아 그럴까요? 안녕 안녕 그러면 어떡해 계속 이뻐 어떻게 계속 이뻐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.